우와! 오빠! 우와! 홍대 다녀 진짜 많다! 꿀벅해! 오랜만에 홍대 나가니까 너무 좋다! 그러게! 오빠 저거 봐! 우와! 진짜 예쁘다! 어서오세요! 강아지 옷인가 봐요! 그렇지? 사람 옷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사이즈가 딱 보니까 마이티즈아이너면 요 큰데요! 이거 여자분 옷이에요! 나한테 팔려고요! 알겠어요! 강아지 옷 두 개 주세요! 안 맞으실걸요? 왜 안 맞아!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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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우리 헤어졌잖아! 이러지 마! 너만 헤어졌잖아! 난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야! 너 저 자식 진짜 계속 만날 거야? 지금도 그래! 너 이렇게 추운데 잠바도 안 걸쳐주고 내가 걸쳐줄게! 오빠! 이러지 마! 이거 개옷이야! 개옷이라니! 아니야! 잠깐만! 오빠! 아니 비싼 건데! 이런 옷을 줘! 여기 다 뜯어서 솜 다 삐져나오잖아! 이게 뭐야! 손사탕이야! 손사탕!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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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은 내 거! 오른 방은! 엄마! 어머!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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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미안해! 야! 야! 어디 어떻게 만들었네! 야! 너 뭐 오지 말라고 했지 너! 아... 이게 진짜 피 터져 봐야겠네! 맞는다 가라 진짜! 이게 진짜... 따로 와! 야! 따로 와! 따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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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돼지 비개가 여기 손에 있지? 내 목살! 내 목살! 아! 내가 어떻게 먹은 건데 이게! 아! 내 목살을 이게! 사람 뒷목에서 돼지 비개가 나왔어! 오빠 그거 막 떼면 안 돼! 야! 야! 오빠!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 상감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민기 오빠 어마어마한 집안이야! 우리 집 집안도 어마어마해! 무슨 소리야! 민기 오빠네 집안 박사 집안이야! 우리 집안도 밥 사주는 집안이야 잘 사줘!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민기 오빠 전공이 미술이라고! 우리 집 전골이 예술이야! 아니! 아! 똑같아! 이 집안은 뼈대에 있는 집안이야! 오늘 밤 뼈에 잡고 먹는다 그랬어 우리 집안도! 가서 먹자니까 유나야! 오빠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거 같아! 아! 장난 아닌데? 유나야 가자! 꺼져! 이 콩 까르지 마 나! 어머! 아니야! 자꾸 흔들려! 먹자! 연예장국 전골로 만들어서 신나게! 가자! 맞지 마! 가자! 미쳤어! 미안해! 오빠! 자꾸 나 흔들지 마! 아니! 이럴 거면 보호 장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리허설 때 생으로 하다 이게! 오빠 이러지 마! 자꾸 나 흔들지 마! 유나야 잘 생각해 봐! 여기 홍대 거리! 너랑 나랑 처음 만난 독곳이잖아! 여기 홍대 거리면 내 생각 안 날 것 같아! 그때 기억 안 나! 아우! 자기 이거 버스키님 봐 버스키! 야 버거 가자! 야 버텁엔 joins 나야acionsлед노러Comm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락에 살고 락에 죽는 저희는 락앤락 밴드입니다 암암암... 아매 Flash 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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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소리를 어떡해 묵노 싫어 싫어 구워주세요 아니 내 소리를 이렇게 다 하고 있다니 아니 얼굴이 아름다우신 거 보니까 홍대에 자주 나타나는 저는 강하지만 부드러운 미술을 지닌 자연미인 줄여서 강부자 씨? 그럼 당신은 홍대 금빛 보석 같은 남자 홍금보씨? 금보씨이며 막걸리 홍대 명물 막걸리 홍대 유영아 막걸리 아저씨 아저씨 저희 막걸리 하나 골라도 되죠? 예 마음 내려놓으세요 막걸리 하나 고르시면 제가 쏘겠습니다 어떤 걸 먹어볼까요? 아저씨 고르는 데 좀 봐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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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너무 아저씨 아저씨 너무 아저씨 어떤 거 드시면 돼요?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본데 조금 수치가 안 좋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얼마... 아저씨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 봐주셔도 자꾸 어디 가요 당신들한테 안 봐라 이거 갈까요? 아저씨 가지 마세요 아직 안 봐라 안 봐라 아저씨 아직 안 봐라 아저씨 굴굴 떨어요 아저씨 가세요 아저씨 아저씨 그냥 이거 다 만 원에 사시면 안 될까? 그래요? 만 원에 다 사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입에서 똥 내놓을 텐데 그래 기억 안 나 아저씨 기억 안 나 오빠 나 버리고 살 수 있어? 이러지 마 우리 이미 헤어졌잖아 유나야, 왜 자꾸 흔들리는 거야? 미안해, 내가 그만... 유나야, 오빠가 널 위해 준비했어 이게 뭔데? 너, 여행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응 짠, 아무데나 골라 같이 여행가자 오빠, 나 여기, 여기, 여기 유나야, 아무데나 골라 다 사줄게 오빠,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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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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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